간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시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고서도 7일이 되도록 다비를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다비를 하려고 해도 불이 붙여지지를 않았다 사람들이 개의하게 여기자 천안제일 아나일 존재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대가섭이 500명을 거느리고 지금 파파국에서 오는 길이다 부처님을 다비하기 전에 뱉고자 하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구시나가라를 향하여 오는 대가섭이 길에서 니건타의 한 제자를 만났다 그는 만다라 꽃을 들고 있었다 대가섭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고 있는가 구시나가라 성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승은 알고 있겠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안보는 어떠하시던가 이미 열반에 드신 지 7일이 되었습니다 이 꽃은 바로 그곳에서 얻은 것입니다 대가섭을 비롯한 모든 비구들이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비탄에 빠져 울고 있는데 석가직 출신의 비구인 발란타가 대중을 향하여 말했다 모든 비구들아 슬퍼하지 마라 부처님이 계실 때는 법과 계율이 염증하여 이것이 법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잔소리가 많았지만 이제 그 늙은이가 가셨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기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대가섭은 깜짝 놀랐으나 지체하지 않고 대중과 함께 급히 구시나가라 사라숲으로 달려갔다 대가섭은 다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유체를 뵐 수 있느냐고 안한에게 물었으나 이미 다비 준비를 모두 마쳤으므로 뵐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세 번이나 간청하였으나 같은 이율로 거절하였다 이때 대가섭이 다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섭 존자가 부처님이 모셔진 근간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돈 후 부처님의 발조국 간 아래로 오체 투지하여 산배로서 애를 올리자 부처님이 간 밖으로 두 발을 내어놓으사 가섭 존자가 그 부처님의 발에 애를 올린 후 입을 맞추어 경배하였다 가섭이 부처님의 발 아래의 에배를 마치자 비로소 다비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도 불을 붙일 수가 없던 나무가 너무 강하게 타올라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였다 이와 같이 간 밖으로 부처님께서 발을 내민 것을 성가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 없이 대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것이라 하여 곽시 쌍부라 한다 그때 가섭이 이 계송을 마치자 세종께서는 대자대비로서 두 발의 첨폭륜상을 드러내어 간 밖으로 가섭에게 보이시니 첨폭륜상에서 천줄기의 강명이 나와 시방의 온 세계를 비추었다 그때의 가섭이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발을 보고 이 시의 부처님의 첨폭륜상의 발에 절을 하니 대각세조는 금강같은 두 발이 다시 간으로 들어가고 간은 장가같이 봉해졌다